대기실에 날아온 수빈, 아린입니다. 이번에 만나볼 분들은 바로바로 바로바로 킹갓 울트라 원더풀 스펙타클하게 날아온 빅톤 얼른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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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톤입니다. 네, 좋습니다. 먼저 보고 싶은 팬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릴게요. 엘리스 오랜만에 정규앨범으로 돌아오는 한세의 온역 유영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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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병찬이에요. 오늘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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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반가, 반가, 엘리스 친구들. 오늘은 멋진 무대, 또 이렇게 멋진 서브곡까지 여러분 꼭 기대해 주세요. 이번 앨범이 무려 첫 정규앨범이라고 합니다.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앨범 자랑 안 들어볼 수 없겠죠? 네, 이번 저희 정규앨범명은요. 보이스 더 퓨처스 나우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총 13곡이 수록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와, 이렇게 멋있고 엄청난 첫 정규앨범의 타이틀곡, 어떤 노래인가요? 네, 이번 타이틀곡, 와라스에서는요. 내가 했던 말이 현실이 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아주 퍼포먼스 강렬한 곡입니다. 네, 멋있는 포인트 안무도 많다고 들었어요.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당연히 저희 흑 부분에 붐댄스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 텐데 혹시 두 분께서 같이 해주실 수 있나요? 그럼요. 네, 좋습니다.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노래 좀 부탁드릴게요. 둘, 셋, 넷, 와라스에. 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에. 네,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와라스에. 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에. 네, 너무 멋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무대를 하나 더 준비해주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저희 서버곡으로 플리버코인이라는 트랙을 준비했는데요. 당찬 포버가 담겨있는 노래니까 많이 사랑해주세요. 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빨리 보고 싶은 빅톤의 컴백 무대 언제 만나볼 수 있나요? 그 전에 성가인씨의 금지된 사랑 무대 먼저 만나볼까요? 네, 더 멋진 빅톤도 조금 이따 나오니까 모두모두 놓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요.